자 블러드 헬프의 저주 얼라이언스 캠페인 이어서 가야죠 어제 연간 영상 떴는데 워크래프트3 리포즈드 욕 엄청 먹고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니까 욕 먹을만 하더라구요 나는 워3 전편을 안해봐서 몰랐는데 막 사기당했다 그러더라구요 진짜 비교 영상 보니까 사기친거 같더라구 옛날 게임이랑 똑같네 이거 리포즈드 된거 달라란의 던전 2일 후 마법보호막으로 둘러싸인 달라란 던전에 감금된 켈타스와 블러드 헬프 동료들을 피할 수 없는 정을 기다립니다 저번 시간에 갈리토스가 꼬또리 잡아서 켈타스 왕자를 가둬넣었죠 어 나그들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달라란이면은 저번에 아소스가 개박살란 안톨리라스 있던 동네 아닌가? 막 골렘 나오던데 점수 엄청 낮아요? 저도 처음 키고 놀랐어요 내가 형제들을 이런 꼴로 만들다니 이곳에 갇혀있으면 마법에 대한 갈증에 우리 모두가 삼켜질 것이거늘 걱정마라 반역자 카리토스님께서 새벽녘에 니놈들을 처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에휴 빨리 똥이 트면 좋겠네 엘프놈들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이름이 다 있네 얘네가 걱정마 이 감옥은 키린터가 괴물들을 가두려고 만든가야 선녀 어 야 우리 항상 키면은 잠깐 멈추네 내가 안 멈췄는데 어 선녀가 아 저 터진 저 그래픽 저거 며칠 전에 나온 게임이라니 저희가 너무 늦진 않았나요? 전혀 아니요 바쉬 딱 맞춰왔소 또 한발 그대에게 큰 빚을 잡고 하지만 여기서 풀려난다고 해도 달아날 곳은 없어 카리토스의 병력은 우리보다 10배는 많을거요 왜 자꾸 멈춰 중간중간에 이거 키면 직후에 잠깐 잠깐 멈추더라고 이렇게 조금 어두운 길을 따라 자유를 되찾을 수도 있겠죠 어두운 길이라니 무슨 얘기야 위쪽 도시에 차원문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죠 아아 맞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제 주인이신 일리다님께서 기다리시고 얘가 맞네 일리다이랑 같이 다 공격했더네 각수의 백선들을 그분께 이끌고 가면 그렇게 괴롭혀놓고 주인님께서 새로운 운명을 선사하실 겁니다 마법의 칼짐도 채워주실 거고요 음 도망자 신세인 악마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근데 켈다스 왕자는 되게 악역처럼 생겼는데 되게 성격이 좋네요 착하고 의리 있고 그 의외야 주인을 공격하는 동안 다른 이들을 집결시킬 수 있게 말이오 알겠습니다 아아 아 벌써 시작이야? 물 한 모금 마시는 사이에? 와 너는 이거 믿고 있어 나는 너의 힘을 믿고 있어 내밀 몇이니? 3내밀 밖에 안돼? 이렇게 약했어 나? 어 근데 나 집 짓는 거 갖다 놨었는데 사라졌네요 아 마지막에 내가 급하게 아이템 사가지고 지금 아이템 있게 됩니다 그 집 건설하는 거는 못 가지고 다니나보다 내가 아껴뒀던 거 같은데 아쉽구만 아 나이트 헬프가 변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역시 오우 야 센 놈으로 변하네 힐러도 하나 힐은 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마법무여 위주로 좀 씁시다 힐 양이 높아서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여길로 저번에 일장에서 개고통 받았던 것처럼 잔잔하게 해보겠습니다 영웅들을 활용해서 와리가리 하면서 여기 뭐 갇혀있나본데 아이템 있는 거 보니까 아씨 저기 다 갇혀있나봐 얘네 뭐 지네 감옥에다가 거미를 키워 미친놈들이 여기선 거미가 애완용인가? 와 모조록했어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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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해줘 좋아 넌 힐 해 힐 아 자힐을 해 멍청한 놈아 자힐 그래 그렇지 너가 죽으면 끝장이란 말이여 아무리 왕자님이 목숨보다 기중해도 그렇지 아 이 조그만한게 150이라데? 스켈레톤 전사가 180이었는데 겁나 세네 얘는 그냥 아낌없이 준나보네 제가 제일 나중에 일하네요 다 깨고 합시다 데미지는 6밖에 안되니까 아 누가 적어둘래 이거 들래? 적어두자 아이템 잘 사놓긴 했다 내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좋은 아이템 좀 줬으면 좋겠어 야 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야 힐 해줘 힐 해줘 쟤 힐 해줘 힐 해줘 어어씨 어어 설마 죽은거 아니지 여기는 여기는 없었나보다 시체도 없네 헉 겁나 아파하고 있어 너는 빠져서 힐이나 받어 힐이나 받어 힐러야 걔 잘 맡아라 너도 같이 맡아 둘이서 힐 해줘 아이 좋아 무슨 게임 하겠나 이거 불의 세례를 받아라 이것도 혹시 터지니 이걸로 개꿀 나 회복론 있다 알아라 빨리와 빨리와 룸말고 아이템을 주세요 이 미친게임아 얘네가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다 뭔가 소수 병력일 때 되게 든든한 애들이네 이래저래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서 얘네 그냥 힐만 해도 되겠어? 이거를 좀 쓸까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어차피 뭐 근데 이거 물컹물컹한 애들을 이길 수 있나? 제가 어제 새벽에 6시에 아니 미친게임 아니야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 아 한 번에 하는게 아니냐 용보다 힐러가 더 중요한 김현 게임 근데 울렸다는 것 치고는 아무것도 안 오네요 어떻게 된거죠? 얘네는 불안당하지? 어어 강해 강해 정의 경비대네 강하다 강하다 야 강하다 주운 파괴자가 엄청 세다 가자 든든한데? 이 조합 깨지지 않겠어 훌륭하군 이 근처에 강한 영혼이 꿈틀거리고 있군 뭐야 스컬즈가 이 땅을 유린했을 때 아 서브캐스터로 죽였죠? 그 마법사들의 영혼에 아직도 잠들지 못했어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안식을 주는게 좋겠구나 아 웃기지마 무슨 안식을 줘 미친놈이 지보다 훨씬 센데 쟤네가 아 이렇게 하는거군요 오오오오오 신기하다 가서 이런 애들 구하나봐 쟤는 센 놈이네 잠깐만 여기 있었어 뭐가? 아 못봤는데? 주인공 누구있습니다 아 이렇게 웃기지마 안싸워 저거 저거 구하고 오자 어 이런 애가 있었단 말야? 난 못봤지 왜? 여기도 있네? 어 얘네 되게 센가 본데 잘나는 유력 이게 서브네요 이거 대호스 넷을 터치하라 아이템 주겠죠? 지능의 책이라도 줘 체력도 안써있어 어 좋아요 어 너는 보병이네? 마법 면역 보병이야 어 그냥 얘네라 갖다 넣고 불로 지져버리라는 거 아냐 좋습니다 편해서 좋군요 남은 면역이면은 법사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 걔는 또 영웅 같은 거라서 맞나? 건물 장갑에 입히는 피해 감소합니다 아유 상가심기네 일반 장갑에 추가 피해를 주고 건물에는 감소한다 너는 중장갑과 경장갑에 추가 피해를 주고 일반 장갑과 건물 영웅에게 감소한 피해를 준다 아 4개만 되지 이번에는 아 어 좋을 것 같다 4개면은 뭐 4씩 올라가나?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면 좋구요 문자 써있는 걸 찾아가지고 잘 가야되나보네 어이 뭐야 저거는 얘네가 이기겠는데 압도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양념 좀 켜두고 양념 한 번 더 칠 준비해 아 왜 날 때려 미친놈아 아 그렇게 처먹고 있으면서 날 때리네 기분 나쁘게 아 야 야 야 오 곧 죽어도 날 노리겠다 언데드보다 내가 더 싫다 오 쟤도 뭐 같은 편이냐 왜 안 죽냐 죽었지? 뭐야 아 죽었다 내 불공격에 다 죽었나봐요 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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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제 진짜 느려 어우 진짜 야 너 되게 든든하다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 공격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파이널 판타지 1의 주인공 같지 않나요? 겁나 멋있게 생겼어 여기도 동료가 있나보네요 아이템 좀 기대보니까 저기 부관을 아 역시 부하들부터 구해줘야지 부관님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내비 둬도 우리가 도시를 탈환했을 때 언데드가 이 굴로 탈환했었지 좋소 어우 강하다 너 방어력 8이나 되네 얘 거의 그건데 거의 나이텐데 방어력은 조금 한 3났고 데미지 좀 났고 체력도 200났고 아 쓰레기네? 쓰레기였구만 좋은 건 줄 알았네 계좌 빨리 합류해라 나는 업사가 갖고 싶어 공순아 얘 너무 질려 얘는 아이 수준 공중 병력은 안 나오나보다 사락한 나이템을 붙여줬어요? 나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군요 나중에 또 나오겠죠 뭐 아 이거 뭐야 아 거미 쪼가리 이거 이거 여기다 불 지르고 아 불 지르라고 아 진짜 개 귀찮네 저거 뭐야 어 질렀네? 잠깐만 너 반지 먹을래? 아 번지 이거 어떤 놈이 저딴 아이템을 만든거야 쓰지도 않을 거 그냥 버려 하핳 왜 있는 거야 저거 각도 저렴한 거 이거 발톱은 안 합쳐지나? 반지는 합쳐지면서? 발톱 이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루어지리라 육단 발톱 여섯 개 합쳐서 아 불안한 걸 그딴 것도 안돼? 수준 어어어어어어 주인공 뒤에가 있어 아 싹 다 모여봐 이건 나중에 먹고 이거 먼저 훌륭하군 이루어지리라 여기만 있는게 아닌가보네 하나 더 있나 보네 일단 이거 이걸로 보병 둘 여깄네 여깄네 어 여자도 있다 쟤가 걘가보다 느려지게 하는 애 딱 올라가 있어 어 아니네? 공수네? 공수는 여기서 뭐 공수는 여기서 데미지 몇이야? 공수는 여기서 데미지 몇이야? 아 공수 구덱이구요 공업 안되있구요 근데 공업 안되있어 뭐야 얘네 다 삼업인데 아 극혐이구요 되게 약해졌나? 어 안토리나스네? 야야야야야 이거 때려봐 됐어 빼서 그렇지 고속파편 고속파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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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혼자 싸우고 있어 올라가 겁나 쎄네 쟤 화평 먹어 화평 먹어 기꺼이 해주마 이 광역기 같은거 나오면은 이걸로 한번 회복해야겠다 아 이거 악기똥 되겠다 꼴을 보니까 저 생물이 경비병을 덮치겠는데 뭐? 반대쪽 이거? 저거는 내가 못쓰겠지 저거는 아 근데 맵이 되게 내가 뭐 안던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뭐 적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거 비밀 그거였고 가다오면은 뭐 길이 다시 풀리겠죠? 아 그걸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였어 주인공 갔다와 이런건 대장님이 가야돼 흠 마나 두릇말이 헤엥! 사천이나 돼 이런거 두마리 있으면 안되는데 얘네는 뭐야? 이거 먹으면은 덤비는 놈인가 보다 필요없어 그렇지 이리와 이리와 야 야 여기 네 친구 아 미친놈들아 아이씨 메롱 이러케 싸워 너희들끼리 싸워 헤엥! 이거는 아 나 버릴 거 없는데 진짜 진심으로 아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냐 아 나 이거 다 갖고 갈 거야 다음 미션에서 팔 거라고 아 이거 그냥 아이템 많이 나올 거 같으니까 버려야겠다 아 이거 비싼 건데 배색이 두릅나지 얘 도와줘 아 얘를 얘를 죽이라고 미친 게임아 자 한번 빨어 와 쎄다 와 간 기불도 안가 야야야야 마법 면역 엄청 많고 안달아 만족? 저기 있는 애들 잡고 왔네 아 저거 두고 가기 싫은데 성욕의 지팡이 이리 와봐 딱 돼 와 저거 저거 해제해줬다 어 우리한테 옮겨왔다 궁수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공업도 안 돼 있는데 아 걔 안 돼 걔 안 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궁수 죽여 차라리 그렇게 해서 움직여 움직여야 한다 와 진짜 세다 왜 이렇게 세? 근데 난 삼천 사천은 처음 보는데? 제일 센 게 이천이백 아니었나? 미친놈이네 하아 불안해 아 뭐 저렇게 왼바닥에서 기어나와? 아아아 오케오케 사실 얘가 뭐가 될 거 같거든요? 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깁시다 주인공이 쎄야지 얘는 약간 빨고 이러니까 만화같은 거 그래도 이거 시전시간도 길고 그래도 쟤 뭐이겠습니다 주인공이 쎄야지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경기의 병력이 물려들 거다 아 울리라 그래 다 상대할 수 있어 온 세상에 다 덤벼도 다 죽을 수 있어 덤비라 그래 두 마리 나오면서 이거를 지금 그리닥치니까 막으라고? 웃기고 있네 아 근데 궁두 공업만 해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불빛이 있구만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이거 두 개냐? 어디 또 있나? 반대편에?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아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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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의 꺼 야! 노려 어우야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그렇지 느낌 쎄한데 원래 적에다 와야 되는 건데 안 온 거 같죠? 두 마리 온 게 좀 이상하다 싶긴 야 주추 하나씩 덤벼라 5레벨 되면 이것도 이제 3레벨 찍을 수 있겠다 너 원래 이렇게 약하냐? 30%씩 감소돼 이 찍으면은 50% 감소돼 어 되게 좋다 50%면은 이거 쓰자 마다는 뭐 알아서 채우겠지 뭐 지가 몰라 몰라 마다는 지가 알아서 채우겠지 50% 감소는 진짜 좋은데? 아까 그 덩어리들 싸울 때 저런 거 썼었어야 됐는데 여기 있다 색깔이 다른 거 같은데? 보라색이네 이거는 뭐 밟아봐야 알겠지 저 금색 아니었나? 이게 무엇인거 밟았다는 소리 나죠 다른 건가봐 이걸로 연동해서 앞을 연 다음에 그 열고 들어간 곳에 금색이 있나본데 이런 거 척하면 척이지 아 무적이네 아 야야야야 하극상 사양이야 어디서 어디서 야야야야 어디서 이씨 여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먹어 가서 먹고 와요 됐다 명령대로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 주인공 저 이제 너는 주인공한테 넘겨 아 얘 줄까 그냥? 아 이거 너무 고민 되는데 네가 먹어야 될 거 같아 이거 버려 명령대로 어서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필멸자여 너가 만화가 가장 말이 필요할 거 같고 너도 그냥 아무거나 들고 다녔어 쓰레기통으로 써 저기서 나오는 명사였나본데? 이게 깨는 거고 이게 붉은색 있네 여기도 길이 있고 붉은색이 문양이 있구나 문양이 다 다른데? 씨 문양이 문양 다 다른데? 아 잠깐 문양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거죠? 어 다 다른데 문양이? 아 뭔데? 무적이네 무적이네 이거를 여는 건데 이거 가보면 알겠지 일단 좀 가보고 아 여깄다 문양 아 웃기지마 그런 이상한 짓 하지마 진짜 웃기지마 방어리 올려 나와 방심을 못하겠네 게임이 이루어지리라 아 저건 안 끼지는 거구나 밑에 있는 게 속도의 장화야 니가 달려가겠다는 뜻으로 먹은 거지? 이거 열어 불안하냐 저거 뭐냐 디자인이 왜 이러냐 어 얘도 불안하대 어서 움직여야 한다 뭐야 아 뭐야 아 웃기지마 야 화살 화살 느리게 만들어 느리게 느려지는 거 안되나봐 어 켈터스가 맞고 있어 일단 죽겠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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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터스가 맞아 뭘 꿈을 되고 있는 게 없음 잠깐 힐러 둘 나와봐 나와봐 얘들아 나와봐 얘들아 너도 나와봐 너도 나와봐 웃기지마 켈터스가 맞아 야 켈터스가 맞으라고 아 ㅅㄴ게 안들어 진짜 아 얘는 안되네 이거봐 아무나 맞아 힐러만 안 때리면 돼 힐러만 안 때리면 돼 힐러를 안 때리네 힐에서 안 때리나 보다 좋고요 나 저 빅련 먹이려고 설마 한 건가 나는 환생의 룬 그런 거 나올 줄 알고 살짝 기대했는데 쟤 너무 크지 힐러만 안 때리네 이거는 갖고 가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필요 없어 거대 서리 고령 해골에 손잡이가 달아 막강한 방패로 살포꾸만 작품입니다 영웅의 방호도가 증가하고 받는 마법 피해가 감소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근접 애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군 약간 일리던 얘기 나왔으니까 일리던 여기 푸야는 나오겠지 일리던 주면 되겠지 전설에 의하면 어느 영민한 아수주는 심작을 벌겠다고 합니다 정국 나이트를 둘 다 없는 보베입니다 이 아이템 영구적입니다 아 회복이야? 근접용인 것 같은데 둘 다? 회복 있으면 이거 필요 없잖아 너 탱킹 해야겠다 네가 혼자서 다 다 탱킹 해야겠다 야 주선 토템 뭐야 아 이거 버려야겠는데 아...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정화를 지어낼 수 있다 아 그거네 소환서에게 400대미 주고 막 상대 이상 깨고 괜찮은데? 되게 잘 나왔다 아이템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지팡이 빼 아이템 겁나 버리고 가는 느낌인데 저 이유가 있어준 건가요? 저 장화가? 어떻게 먹어서 써야 되는 아니겠지? 이루어지리라 이거 깰 수 있냐? 무적이네 돌다가 좀 갔는데 뭐 없다 그러면 그 돌아서 캐가는 걸로 하죠 야 웃기지 말자 야 웃기지 말자 그렇지 하르륵 하르륵 아 좋고요 아유 좋고요 좋고 좋고 와 겁나 세다 데미지 우리 전사들이 와온 면허인게 너무 좋다 저기 왜 혼자 때리니? 으에에에에에에 이거랑 어 얘 2부대 얘네 1부대 좋아 1, 2 얘도 F 얘도 F라서 너무 좋다 이거 일부러 의도해서 만든 건가? 그냥 애초에 같은 키로 통일해놓으면 안 되는 거 이 게임은? 이걸 화나게 하는 거지? 저쪽이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도와주세요 여기 깨줄래? 도와주세요 2번 부대 들어가면 되겠다 공수 하나랑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스펠 브레이크나 사제겠죠? 어디 가냐 저 위로? 뭘 꿈을 내고 있는 거니? 느낌이 안 좋은데 아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여기 뭐 없는 거야? 지금 이거랑 요거랑 더 가야 있나? 근데 너무 먼데 더 가면은 솔직히 일로와 아 언니 얘들아? 어휴 잘 싸운다 야 어휴 잘 싸운다 아 왜 안 쏘니? 미쳤니? 아 하나도 안 찍었죠? 알 수 없는 기념일지요 어서 움직여야한다 저거랑 같은 색깔인 거 있었나? 이거 저 금색이었고 이거 좌, 자주색이고 아이 없네 뭐지? 에? 에? 아아아아아아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입니까, 친구 위에서, 야, 위에서 다 모여, 다 모여봐 너 혼자 가고 너는 가, 위로 올라가 너 만화 너무 맛있었다 야 가서 그 회복 물량 하나 빨고 가자 아 얘 갖고 있구나 자주색 쩜 많아 여기네 욕보네 요거네 아 여기 있었네 이 덕 한녀석 내가 되었나? 알겠나 부대도 다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울려서 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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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나와 뭘 꿈을 때고 있는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면 이제 두 개만 해결하면 되네? 이거랑 이거 두 개만 해결하면 되네요 전체 뭔데 숨겨놓은 거지? 궁금하게 어어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저렇게 멀리다 이걸 뒀다니 더 멀잖아 저것들은 앞쪽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가 혹시? 고백이야 미쳤어 내꺼 해 내꺼 하자 친구야 그렇지 아직 줄이 남았다고? 미친 게임 이거 먹어도 변하는 게 없다 능식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거슬리는데? 나이 거슬리게 하지 마라 한번만 훑어보고 갈까? 이거 혹시 니가 깨봐 저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깨라고? 깬 거야? 이걸 여는 건가 혹시? 앞으로 일단 가봅시다 여기 요거 요것도 문젠데 저거 혹시 여기 불을 질러서 여는 건가? 다 가봐 다 가고 너만 와 불 지르봐 아 진짜 불 지르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야야 너는 넌 스톡 너 따라가 명령대로 다 같이 와 다 같이 와 다 같이 와 불 지르는 거 아니야? 진짜 여기다가? 응 아니야 야 가자 어서 움직여야 한다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뭐야 대체 없고 식구멍에서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없는 거 같은데? 밟으면 사라지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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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부분도 없고 앞인가 본데? 다시 복수하리라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지리라 어서 움직여야 한다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자 공격되네? 뒤도 되냐? 날 거슬리게 하지마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어? 뒤도 돼? 잠깐만 깨지마 깨지마 깨면 안 될 거 같아 이거 먼저 하고 가자 괜히 깼다 이벤트 진행돼서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이루어지리라 뭐야? 잠깐만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루어지리라 최선을 다하겠다 기꺼이 해주마 예? 아주 좋아 최선을 다하겠다 아 순서대로 누르는 건가 보구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순서를 어떻게 알아? 최선을 다하겠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어? 됐어? 아 그냥 찍은 건데 미친 게임이 아주 좋아 뭐죠? 비밀 레벨 활성 스타라투 자유의 달걀도 이런거 있었죠 어 비밀 달성 어찌됐건 달성 부셔 대놓고 만들었단 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많이 왜이렇게 많이 왜이렇게 많이 잠깐만요 파주세요 황패를 들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안들고있어 어우야 죽겠다 죽겠어 왜이렇게 많이 받은거 안들냐 이거 거슬린데 깨버려봐 무슨일입니까 여기서 넣었는데 여기서 넣어놨어 좋아요 마라까지 다 찬 느낌이죠 근데 금색 롤을 납붙하셨단 말이죠 아직 퀘스트가 하나도 있으니까 끝에서 끝일지도 모르니까 망할 엘프들이 풀려났다 우리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그럴 필요 없어 저 생물들을 풀어놓으면 돼 아 아 아 저런거 또 어디서 죽어서 넣어놓은거야 어 쟤는 우리한테 오네 겁나 많아 상대도 안돼 이게 물량이야 자 이게 더 좋을거 같은데 이거 너무 좋다 70% 감소면은 그냥 바보 아니야 와 5000인데 70% 감소야 와 야 그 말이 없냐 다 먹었나보다 아 좋구요 좋구 좋구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내가 사실 이게 뭐가 추가된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친에 와서 잘 만들긴 했네 뭐야 길이야 여기가? 아 아 모르겠다 일단 가봐 아 여기 여기 동력 추가된다네 네 일로와봐 그렇지 그정도 병사들한테 죽을 내 병사들이 아니다 힐 기능이 다 되어있네 아 아 자정도장 됐다 어서 움직여야 한다 어서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잡으래요 징계 이민 진계 이민 allem 아 굶주려 어서 움직여야 한다 때가 되었나? 하아... 날 거스러워하지 마 여기서 나온 애들 아냐 걔네들? 반드시 복수하리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라 어서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와 대부대가 됐어 인구 수준 별로 안되지마 뭐야? 알겠다 아 뭔데? 아무것도 없어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거야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거야 잠깐만 저희는 아직 깨면 안됩니다 하아... 깨면 안되... 이거 풀어야돼 이거 안풀면 잠 못자 참... 안풀면 잠 못자 우리의 위치는 이루어지리라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뭘 일하고 있는거니 이루어지리라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거야 시간이 없다 필멸자여 퇴근이 없으면 더는 보내줄 수 없네 켈타스 왕자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러나 그대는 키린토를 오랫동안 섬겼지만 옛날의 의회는 이제 없어 나와 내 동족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빌어먹을 감옥을 빠져나갈거야 위원한 마법사가 망가지는 꼴을 보게되어 정말 유감있군 어디 뜻대로 해보게 뜻대로 해보게 뭘 꿈을 내고 있는건가 어디 보자 비밀을 풀지 않으면 안되는데 나는 나는 비밀을 풀어야 되는 사람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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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만 제거해 아이고 아이고 도움이 필요한 어 왜 왜 왜 좀 야 진짜 약하다 이렇게 싸우니까 얘네 자 나오고 힐러를 둘 빼자 얘네들 둘 넣고 나오시고 2번 원거리 부대 근거리 부대 좋습니다 뭐해 이거 야야야야야 그런 의도 아니었어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그럴 생각 없었어 와 시바 억지야 와 워매 큰일 날 뻔했네 2번 이거 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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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아 여기다 추가해야겠다 근데 애매해지네 여기에 가면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끝난다고 아니지 일로 간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거겠지 맵이 이렇게 다 넘어있는데 아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니야 지금 뭔가 잘못됐어 주인공만 와봐 너도 가고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지리라 버튼이 있을거야 버튼이 내가 되었나 없네 혹시 여깄나 이쪽에 안 가본데 아 저기 언제가 저기를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지리라 아 불안하곤 날 거슬리게 하셔라 무슨 일입니까 팀 뭘 꿈을 떼고 있는가 아 아 길이 얼마나 세지 너 혼자서 다 해볼래 죽겠다 야 잘가라 너가 카샘이구나 너가 카샘이구나 아 아 잠깐만 너 죽이면 끝이야? 잠깐만 야 너 죽이면 끝이야? 잠깐만 그건 아니야 야 너 죽이면 끝나면 안 돼 금방 죽이잖아 쟤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죽이지 마 쟤 너 거기서 훈대나 아고를 바꿀래? 넌 나와야지 이 멍청한 새끼야 따라와 난 저 비밀을 풀어야 돼 난 저 비밀을 풀어야 돼 맵이 끝났어 잠깐만 맵이 끝났어 뭘 꿈을 떼고 있는 거니 어서 행동으로 가 너희 둘만 가 네 반드시 복수하이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난 마법 너희 중에 투명가 되는 애지 아니냐 야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이 새끼들은 불안해 불안해 어서 움직여야 한다 아 오지마 너 죽어 너 죽으면 게임 끝난다고 여기 동네 한 바퀴를 지키네 미치게임이 너희만 3번으로 장소 올리자 얘들아 기다려라 너 너 기다리라고 꿈을 쫓아다녀 하아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돼있다는 거는 둘 두 개가 연동되는 거나 어 일단은 아아 강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얘 물 다닐 수 있지 건너편으로 가봐 아 잊고 있었어 얘 물 다닐 수 있지 빨리 가 잊고 있었어 얘 물 다닐 수 있잖아 여긴 어디야? 아무것도 없어? 여깄네 야 미친게이미씨 네? 뭐 뭐가 변한 거죠? 이루어지리라 어서 움직여야 한다 날 거슬리게 하지마 아 능지의 고소 좋고요 어서 움직여야 한다 저거 자조색 남아있어 자조색 저것도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이 근처에 있어 분명 저 너너너넛 물로 또 들어가봐 우리의 의식은 이루어지리라 어이 귀찮네 진짜 저것만 해결하면 돼 나는 만족이야 이게 뭐야 이거? 상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냐? 아 아 야 너는 너는 기조 돌아가 어디였어 너 처음 퇴초마을로 가야 돼 퇴초마을 퇴초마을로 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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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들고 와 너는 얘 1대1 가능하지? 쌉가능이지 빠라! 빠라빠라빠라 빠라아 쪽쪽 빠라 어 잘가 나간다 이쪽 아이템 먹고 가야지 추후의 물약 3개 속도의 장화 75원 꺼져 120원 역시 돈이 최고지 아 뭐야! 아 웃기지마 아 야야야 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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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물이라서 못 가잖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웃기지마 야 이상한거 던져 야야 죽었어 야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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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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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어딘가로 보내줘 나를 아 c.발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어허허허허 어허허 미친게임이네 어디야 여기 아이씨 올라가 다 아 괜히 갔어 너희 중에 한돈만 가서 정차라고 와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안좋으니까 잘 보고 배우라 내가 처리하지 잘 보고 배우라 결국 이렇게 됐군 아 아 아유 씨 아유 씨 씨파래가지고 구분이 안가 땅바닥이 올라가 아아아 개 짜증나네 진짜 씨 아 바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저 아래있는 지식의실까지 포함해서 다 먹는다 내가 아 이런거 놓치면 안 돼 극한의 이득충으로써 죽여 그렇지 보석 파편이다 아싸 다 모았다 다 꺼져 너만, 너만 들어가 데몹서의 반지 어? 아 그거다 제이나 능력 어 좋구요 뭘 꿈을 대고 있는거니 우리의 의지는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여제님을 위해 반드시 복수하리라 명령대로 이게 아니었나? 알겠다 맞았네 최선을 다하겠다 훌륭하군 아 돌아가서 다같이 가서 복수하고 오자 어디였어? 다같이 가서 복수하고 와 악놈의꺼 이씨 아으 성유기 지팡이를 세개씩 들고 다녔구나 야 야 너 이거 아이템 이렇게 줬는데 지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와 너 진짜 개쓰레기다 정화시전 가능 체력회복 가능 방금 저 이펙트는 뭐였지 야 확인해봐 잘 보고 배우라 뭐 이정도야 내게 맡겨 아무것도 없지 야 이걸로 이제 클린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파시야 아즈 샤라님의 이름으로 명령대로 어딨니? 빨리와 너희들 터져가지고 뭐하냐 답답하게 아이씨 저 골렘새끼 저 죽인거야 기꺼이 해주마 아즈 샤라님의 이름으로 나즈 자타를 위해 쏘라고 아 여제님을 위해 아즈 샤라님의 이름으로 여제님을 위해 아 기분 살짝 나쁩니다 죽여주세요 도망가는거 봐라 건방진새끼 여기 이거 갈 수 있었구만 여기 기길 나 아이템으로 정화같은거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한거야 이러면 주인공이 먹어야지 야 주인공 몰빵이야 와 이거 지능 15씩 오르는구나 체력은 25오르고 만나는 15오르네 손에 부는 기분인데 엄청 세다 이제 잠깐만 알겠다 얜 뭔데 이렇게 멍청하게 따라오냐 가자 아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다 죽여버리면 돼 아무런 미련 없어 가자 알겠다 가자 오늘은 도착하지 젤리 하나 먹고 있을게 딸기맛 젤리 하나 먹어야겠구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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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거슬리게 하지마라 못가겠지 이거 높이상 뭐 거늘렸던 데 다 갔다와 못가네 어 합류 보호의 반지 플러스 1 못간다 가자 훌륭하군 어우 체력 몇 채워주는지 좀 써놓지 만화 회복 속도 증가합니다 이거 좋다 엘프가 마법 유닛을 다 쓰나보네 알겠다 빨리 가자 다 밀어버려 서브도 다 했고 아 이거 왜 파놨겠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그냥 깼으면 진작에 깼을텐데 아 젤리 하나 더 먹어야겠다 겁나 느리다 이네 아 젤리를 거의 뭐 진짜 키로 단위로 먹는 것 같애 젤리를 거의 뭐 진짜 키로 단위로 먹는 것 같애 진짜 대웅이 돼버렸어 진짜 대웅이 돼버렸어 기꺼이 해주라 꺼져 명령대로 아드샤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도움이 필요하셔서 가드 올려 별 하시는 대로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성기겠습니다 과일 젤리 먹습니다 우융 우융 모두 5레벨 찍었니 오오 이거 할거 그랬나 옛날에 만화 회복 보정 받았으니까 세게 치제 와나 관련된 거 있으면 이제 줘도 되겠다? 너는 뭐... 뭐 특별한 거 쓰고? 야 니가 몸 대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야 몸은 니가 돼야 돼 인간적으로 너는 회복템이 있잖아 아 위험하다 힐 힐 힐 힐 아 힐이 못 따라갔죠? 이건 상관없지 45 42 4차이 나네? 책 잘 먹였더니 자꾸 왜 다 덤비라 그래 얘들아 나대지 말고 합류해 2번 분에 합류해 2번 분에 합류해 2번 분에 합류해 2번 분에 합류해 와 잘 익는다 어 타자 쓸어버리자 대충 싸워도 그냥 문제가 없다 아 개 웃기네 티드나 하고 있어 자 보병부대가 있을것이야 어딨어 여기 길을 틀어막고 예에이 너 마나있냐? 마나있네도 아 이거 안되냐? 어디보자 아 이거 마음면역이야? 어 난 안입었닌데? 와 좋다 야 여기 들어가서 평균 내가 얘를 아 얘가 이게 없네 상이마음이 열어주세요 뒤에 혹시 아이템 없냐? 물은 있는데 물쪽에 아이템 없죠? 맞았다 아이템 없냐? 있을것같은 분위기인데 아 없어요 못가져 끝났네 야 6천이나 돼 미친게임이 끝났어 뭐해 대장 죽었어 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왜이렇게 세냐? 말도안돼 데미지 뭐야 아아 경비병까지 해치워야되는구나 왜 안되나 했네 줬어 줬어 오케이 오렌지 맛이다 이거네 이제 이제 그대가 말한 차원문으로 갔었네 기다리십시오 왕자님 모두가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차원문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져라가기 전에 카리토스가 공격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를 맡겠어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지 오오 왜 니가 어떻게 막아? 숨겨둔 힘이 있나? 흑염용을 쓸건가? 숨겨둔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 비밀 레벨 대탈출 아 이거구나 잠시 후 블레드헬프가 나가 연합군이 달라던 길거리를 빠져나오고 형제들이여 위치로 가리토스의 병력이 곧 밀려될 것이다 이것이 비밀 레벨이구나 차원문에 도착했습니다 켈타스님 이제 차원문을 열겠습니다 켈타스 왕자님 전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달라란의 방어설비 구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폐허에서 재료를 모아 필요한 방어탑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잘됐군 어서 착수하라 음 음 망할 엘프 녀석들 이런 수작을 꾸밀 줄 알았다 빌어먹을 탑은 무시해라 차원문을 파괴해 저 배신자들을 도망치게 두어선 안 된다 폭탄으로 차원문을 터뜨려라 누가 차원문을 파괴하고 영웅이 될 것인가 바다에 이 파괴는 가장 쓸 수 있습니다 네 포함받도 있네 레벨맛도 있네? 탈출을 시작합시다 네 포함받 네 포함받 스피 탑을 추가로 건설하면 가리토스의 병력을 맞고 백성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여 그러길 바랍니다 차원문이 붕괴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태움물 지키기 위해 탑을 지워야 된다 뭐야 아 타워 디펜스야? 아아아아아 야 이거 골 때린다 이리 와 얘들아 아아아 아아아 빨리 와봐 아아 얘들아 이리 와 아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구나 저렇게 돌아서 아 이 길로 저거 벌려 와 웃긴다 농부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반반씩 지워야 되나? 아아 얘 업그레이드가 되네? 여기 이 여기 꺾는 데가 좀 넓다 여기를 유용하다 이루어지리라 야들아 어디 가니 허는 공격 안 나오겠어 사우디 뺐으니까 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건 설계 등이 없으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거 저거 벌려 아 불안하군 아 저거 벌려 어 너도 너도 하네? 아니 다 똑같이 때리긴 때리나 보네 뭘 꿈을 떼고 있는 거냐 민병대 됐어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아 불안한 걸 아 2단계까지 밖에 안 돼? 올라가 저기서 주자 여기가 좀 많이 지워질 거 같은데 저기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 맵이 좀 약한 거 같다? 하우가 좀 약한 거 같다? 어? 뭐가 아니었어? 와 갑자기 왜 저렇게 와 아아 처음에 처음에만 저러는 거구나 저거 벌려 돌아하나 쿵 업그레이드 월 업그레이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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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다 번개를 찍어야 된다 여기서 여기 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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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해주마 저거 멀요 최상의 전화번호 와 망했는데? 어쩌지? 개망했어! 야야야 일로와봐 와 쟤 어떻게 막아? 아니 공중 왜 저렇게 세 공중은? 공중 위주로 해야겠다 저기요! 와 다 때려박았어 공중 위주로 해야겠다 히이이이이이이이이 저런 애도 나와? 공중이 답이 없다 얘를 죽여야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못먹고 있어 와 쎄다 지금 제가 개선하는걸 방해하고 있다는건 아시죠? 젠작에 알 수 없는 기운이 깨지는 최선일까 하겠다 최선일까 하겠다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어서 움직여야한다 알 수 없는 저거 멀요 어떻게든 이걸로 막아야겠다 공중이 너무 세다 럼사벽 화력이다 움직여야한다 기쁘거리 해주마 Form기 기쁘거리 해주마 환낼 펴가 멀요 펴가 멀요 펴가 멀요 펴가 멀요 타임 엎 쎄다 환낼 펴가 멀요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와아 확실하게 바위가 쎄긴 쎄네 이건 뭐야 접근하는 적을 처치한다고? 아 이런게 있었어? 생겼나보다 새로 이건 근접인거 같은데? 어따가 박아놨냐? 먹을 데가 없는데? 여기다 해야되나? 진작 엘프가 했으니 지우는 것을 사왔습니다 아 불안하골 빅보이 해주마 내 눈에 반드시 북수하네 저거 멀렁 와아 아 불안하골 큰 난 냄새가 나는데 네 아 이렇게 때리는구나 어 망했다 야 망했다 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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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먹어라 아 왜 공중이 아나 공중 잡으려고 개구생을 했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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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쉽게 잡겠지? 공중이 준대? 저건 쉽게 잡겠지? 공중이 준대? 저건 쉽게 잡겠지? 공중이 준대? 최선을 다하겠다 나 저걸 못 때린다고? 아 어? 잠깐만 야 뚫린다고? 에바야 에바야 앵간이 앵간이 그거는 쉽게 잡았다 아닌데? 어 그거 아니지 저거 멀렁 겁나 이렇게 불 지워야 돼 야 치소 고 부분 수 withdrawal 불타올 지어야 되는구나 몰랐어 앵간이 막아지냐고 불타올 지어야 하는구나 몰랐어 막아지냐 그거? 켈타스 왕자님 새로운 탑을 건설해주세요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까지 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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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막아야 돼? 20공세를 막아야 돼? 돌아다 보면 아이템도 있어요? 몰랐습니다 아이템도 중요하겠다 와 망했는데? 어 뭐가 있네 어떻게 깨? 아 저기로 가서 깨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 못 막았어? 막 넘겨줘 보내줘 보내줘 놓아줘 아이템이 더 중요할 것 같다 파워문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이루어집니다 나 진출했나 이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돈도 주네 이 유물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잘 막네 뭐야 야생이 암뷸렛? 아아 이루어지리라 이런 건 그게 어색하는데 야 이건 상당히 없지 끊어지는 거 하자 끊어지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도우면 되겠지 400원이나 줘? 알아서 맞겠지? 이 정도는 막아야 된다 얘들아 얘들아 못 먹을 것 같다 됐어 운명에 맡겨 여긴 좀 비싼 타운이니까 맞겠지 오 진짜 졌다 아냐 아냐 저 정도는 내어줘 아이템이 여기 있었고 길 없고 아이템이 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구 잘한다 이렇게 안 달아? 아 여웅여웅 보내놓을걸 아 이런거구나 야 훠 아 야야야 빨리빨리 올려 야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컴온 컴온 야야 어디가 소환소 야 아누아 너 뭐야 미쳤어? 나 나와서 막아 그정도 한 마리 못 막으면 진짜 해고야 너희들 개새끼들아 하 한 마리는 막아 그렇지 양신머리가 있어야지 아 그거 에바입니다 아 공중이 나와 카운는 들어가지도 않고 뭐야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쫓아다녀 쫓아다녀 다 부셔버려 그렇지 그렇지 반대편으로 가 새로운 타워 안나오나? 다 부셔버렸다 와 막았다 이거는 막기긴 하자 아 중간에 너무 놓쳐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막고 있네요? 믿고 있었어 나는 믿고 있었지 대체 원하는게 언제나 젤 비트 전업 완료 니네 반드시 복수하여 와 너무 터뜨린거 아니냐 야 단에 기별도 안갔잖아 여기 있는 애들 막아달라고? 지가 안막는다고 쉽게 말하던데 빨리 와라 뭐하냐 어디가 있냐 그래서 지 죽어냐? 와 이렇게 안달아? 괴물새끼들 1500이야 와 와 미쳤다 건너가자 건너 건너가 안내려부 눈 깜짝할 수 four 처리하죠 오오 믿는다 믿는다 나 아 세다 세다 내 다음 move 벌써 왔어요 여기 맡기고 더 세 미친놈들이 더 세 데미지 엄청 세다 저 존을 먹으러 가는 거야 저거 먹자 먹자 빛나는 거 먹고 많아 세면 봐야겠다 오라지를 보니까 먹었냐? 먹고 말아 세면 봐 충분히 막고도 남친 됐지? 믿는다 마라 채워야 된다 여기 아래는 모르겠다 나는 들고 오지 아래 또 잘하는데 알아서 망가자 아 이게 무슨 디펜스 게임도 있었다 개노잼이야 나 디펜스 게잌 개 질어해 나 별모사 하면서 디펜스 게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아주 뭐지 내 FUNCH 이런 거 이제 Ook 부담이 если 이로는 그 요러기 깜짝 순범인데 깜짝 손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와 600건 싫어하냐? 잠깐만 잠깐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개미짐을 겁나 센데 아나 쿨이다 다 뒤지겠다 진짜 죽으면 그것 또 뭔 고생이냐 초반에 잘 막았어야 되는데 공중이 진짜 세다 솔직히 공중한테 믿을 수는 않겠지 공중 다 때릴 수 있는 애들로 배치했는데 공중 좀 약해야지 그치 공중 좀 약해야지 450 600에서 800 아 이거 작은 거 쓰는 게 더 이득이네 큰 거 쓰면 너무 돈이 많이 나가는구나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저건 일단 운에 맡겨 기도해 일로 와 얘들아 최선을 다하겠다 와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뭘 꿈을 내고 있는가 와 땅크들 뭐야 흠 건물이라 안 돼? 야 혼나 망했잖아 혼나 망했잖아 알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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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풀데이가 없어 못 지어? 저기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것만 한 건 없네 지금 제가 개선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건 나이시죠? 하나 샘으로 가 아 이 정도는 잡겠지? 겁나 불필한데? 아 잡겠지? 여기다 몰빵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일루와 좀 징그러운 것도 있어? 앞에는 거대 킹가리 잡았고 아 불안하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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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죠 이건 설계도에 없었는데 벌써 움직여야 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아 빨리 가 병신들아 와 킹가리 킹가리 겁나 쎄 이건 돼서 이거 돼서 저 정도는 나가야 된다 야들아 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잘 막는다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이 잡혔어 아 2300 뭔데 갑자기 1450 1750 나오다가 2300 나오는 거 어딨어? 친게임아 기꺼이 해주마 일로와 씨 왜 이렇게 오래가 대우반데? 대우반데? 나 그 정도는 막지? 있네 믿고 있네 그 정도는 막을 거라고 믿고 있네 어우야야야야야 어우야 어우야 왜 그래? 어 개쌤에 미친놈이 진짜 내일부터 마옥게임 시범 이게 맞는 거 같다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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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 거 같애 어디서 어디서 뚫릴 것 같은데? 망했는데? 어디서 뚫릴 것 같은데? 망했는데? 망했는데? 이제 하얗게 하얗게 불태웠어 야 먹고와 하얀 기운이 느껴지는군 공중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 새끼들 아 못 쓰는구나 어차피 그냥 나 천 자리는 작겠지 공중은 쉬어 공중은 쉬어 공중은 문제없어 아 얘네 면역이다 면역이다 와온 면역이다 아 미친놈들 2600인데 와온 면역이야 야 장난하냐? 마우스 아무거나 마을 저거 못 마을다 데미지 몇십 더 해진다고 막을게 아니라 하나라도 목숨을 남겨서 다음 라운드 부터 어떻게든 틀어막아 미뤄지는게 안통해 그냥 아예 안통하는걸 넣어놔서 죽이야 한거 같은데? 아예 아예 못때리네 마옥 게임이라서 나 뭐했냐? 올라가 올라가 야 일로와 일로와 뭐야? 삶 남았어 나 삶 남았어 뭐가 미안해 나 삶 남았다고 캘타스님 모두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물러나셔서 차원문을 통과하십시오 차원문을 닫겠습니다 아 그래? 무사히 나갔어? 그럼 됐어 어 미련 없어 그럼 자 왕장님 이제 운명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재미없어 타워 디펜스 타워 디펜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런 알테스 게임에서까지 해야돼? 안해 재도전 안해 다음 막간 몇시간에 걸친 행군 끝에 캘타스 여근주 바시가 높은 곳 서서 아웃랜드의 붉고 황량한 풍경을 내다봅니다 처음부터 타워 생기는거 알았으면 다 막았을텐데 이 황량한 땅은 어디옵소 아아 기분 안좋아 탄산이 조각난 이 세계는 아웃랜드라고 합니다 왕자님 오크무드의 옛고양인 트렐루어의 자네라고 할까요 놀랍고 오래전 카드가와 얼라이언스가 이 세계로 원정대를 보낸 때가 기억나오 그때 카드가가 오크를 거의 말살했었소 손을 비썼구만 내일 줄은 탈출하려고 그리고 거대한 차원관문을 열었 열었지만 그 결과 행성을 조각내고 말았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배어가 된 이 세계에서 우리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리단이 여기에? 어째서 이 황무지에 머물고 있는거야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동의하오 나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소 우리 동족의 마법에 대한 갈증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요 일리단을 찾아서 사흘간 수작의 실패로 돌아간 후 칼투스 왕자 여군주 마시는 지역불반도의 황량한 불판 나라 길을 잃었음을 깨졌습니다 칼투스 왕자 칼투스 왕자 칼투스 왕자 나이트 엘프라니, 여긴 왜 온 걸까요? 감시관 마이예브가 일리단을 질투하게 가고 있었지. 전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적하려는 것 같소. 저기, 일리단이 철창에 갇혀있소. 나이트 엘프가 요새로 끌고 가려는 모양이야. 논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니, 일리단님을 구출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비밀 임무하면 뭐 주나 검색 좀 해볼까? 뭐, 좋은 거 주면 받을래. 음. 나무, 간무이키한테? 아, 뭐야? 아이템 나와? 어? 어? 여러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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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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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나 몰랐지 뭐. 아이템이 나왔나? 아유. 아이템 있는 줄 알면 해야지. 비카니 이득 중으로써. 아이템을 걸을 순 없지. 지금.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안이하고 있다는 건 나 아시죠? 음. 이건 설계도에 없었는데. 음.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네. 여기서. 어디로 가면 아이템이 있대요. 최선을 다하겠다. 기꺼이 해주마. 여기부터 가. 저거부터 먹고 시작해.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죠. 이게 어떻게 쓰겠느냐. 저거 말려. 아이템이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어딨어? 저거 말려. 저거 말려. 야, 가봐. 가는 데까지. 좋아. 어? 아, 불안하군. 잠깐만, 타임. 오, 길을 어떻게 차지하네. 이거 어떻게 알아, 길을. 아이템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야, 이렇게 아카레를 나오다가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뭘 꿈을 떼고 있는 거야. 막아줘, 진짜 다? 막아줘, 제발. 아, 좋은 타워 좀 뽑아봐. 바꿔서 올리게.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이건 서류에 없었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걸 바비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음,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저거 말려. 저거 말려. 다 막네, 타워가. 다 막겠다, 저거. 이루어지리라. 일로 가봐, 일로 가봐. 뭐가 뭐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깨고 와. 저거 말려.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뭘 꿈을 떼고 있는 거냐. 이 정도는 막지? 믿는다. 복수 완료. 아이템이 있다는데 안 먹을 수 있나. 감속의 보주? 야. 감속 그냥 패심으로 달려있어요. 개사기. 데미지도 추가되는데. 이리로 어떻게 가? 가봐. 못 가는데? 어디로, 어디로 어떻게 가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리로. 이 정도는 병사로 잡을 수. 가봐. 제가 계산합니다. 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갈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또 가자. 새로운 거 안 줘? 타워? 개가 쓴 거야. 새로운 타워 내놔. 여기서 뭐해. 나로 댕기는 거다. 일로 와봐. 막아. 최선을 가하겠다. 여기서 너무 막혔었어.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했다 야. 못했다 야. 저거 저거 못 막는다.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타워 안 주냐? 제가 계산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위도하기 승부해서.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켈타스 왕자님. 새로운 방역을 주시겠습니다. 아 잡았다. 다 잡았다. 새로운 방역도 챙겼어? 야 와봐봐봐봐봐라 어디서야 어디서. 어디서야. 어디서. 어디서 다. 저 거저거 먹으라 하고. 어디 갔어. 도라이야? 도라 오오 기릿떡 기릿떡야 망자를 되살리는 두루마리? 오오 기릿떡 아 이렇게 두루는 거구나 어 공격 기능이 없니? 저는 쌍돔의 거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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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꽤 괜찮은 공격이야 좋아 1단계 짜리 쓰는 게 낫겠다 어 하염탑은 강화된 게 훨씬 센 건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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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다 똑같다고 노베해 아 요즘같이 빗나가는 진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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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로운 타워 안 생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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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 부족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설계도에 없었는데 아 아 안 막겠는데 야 잠깐만 이루어지리라 어? 감속이 너무 좋다 감속 두 번 되니까 미친 감속이야 아 여기 와있어 아 여기서 막 자 여기서 막겠지 어 새로운 탑 이거는 전개 안되셨나? 와 세다 감속적이네 와 그냥 아예 안통하네 그냥 다 됐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으음 딱 맞다 그렇지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건 아쉽지만 2번까지 때리고 와... 양경 잘 치네 1,000 가까이 뺐네 잘했구만 좋아 양경 잘 치고 있어 얼리는 건 딱 업글 하지 말고 얼리는 역할만 하잖아 마법 털어서 못 때리잖아 양념만 쳐 뒤에 뒤에 뒷절 양념 양념 무럿지 양념은 손으로 알아서 잡겠지 뭐 야 죽겠다 야 죽겠어 죽겠어 망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왜 안 맞아 야 왜 빗나가 야 왜 빗나가 아 아... 불안하군 그만 먹어 금화가 나올 수가 없다 위는 길이 없나보네 아... 불안하군 아... 불안하군 아... 불안하군 보고 있었는데 어우 야 왜 이렇게 다 전멸 당했냐 영태된 거냐 아 겁나 약해 아 이거 세트하울을 왜 안 주지? 세트하울을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공중이다 공중은 진짜 잘 부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불안하고... 양념을 골고루 쳐야겠다 빡 텐데 많이 빡 텐데 공중은 잘 잡는데 말이야 물이 지상에 약한가 보다 너무 약하다 지상에 중매탑이다 중매탑까지 잘 버텼어 비꺼이 해수 이루어지리라 마사스 엔hu Institut 사원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어 저기있다 저기다 지금 제가 대성연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지요?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났지? 와 이거 안되겠는데 불타오르는 안되는데 버스 박시가 않아 공중에 특화된 타워구나 그런거 안 써있잖아 접근하는 아아 써있구나 아니네 그냥 그냥 다 잘 때린다는데? 말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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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공중은 잘 잡겠지? 믿는다 잘 잡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아까 뭐 더 못하잖아 아아 저 바리포탑이 있어야 되나봐 아 저 불타워가 약한건가? 저 불타워가 약한건가? 아니 아니 야야 왜 이렇게 약해 중복되게 하면 안 되나 이걸 때리는 거를 으으음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근데 아이템 다 먹었잖아 아 근데 아이템이 더 있나 근데? 아잇 아잇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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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납 못해 용납 못해 불이 아니다 바위를 해야 되나보다 저기다 몰빵을 일단 하고 가운데에다가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대체 원하는 건 뭡니까?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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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죠 저거 말요 네 네 이미 하고 있어 저거 말요 어서 움직여야 한다 저거 말요 저거 말요 아니 근데 여기가 여기다 돌을 두면 안 된다 생각에는 왜 여기다 했지? 지금 제가 계속하는 걸 강의하고 있다는 걸 나이시죠 해보 뭐야 왜 안 써 아 천라운드 정도는 상관없겠지 병사 딱히 뭐 안해도 병사 딱히 뭐 안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진작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뭘 하라고요? 바위탑을 지어서 바위탑 데미지가 세네 하염탑 열 열대 정도 데미지네 저거 말요 그 정도는 알아서 맞겠지 저거 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죠 이건 설계도에 없소 업글 안 된게 이 정도고 되면은 80이야 아 저거 쓰는 거였네 아이 꽃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그래 어이 겁나 세네 훌륭하군 한일인토의 이름으로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너 이거 나와 누군가는 이걸 차지할 자격이 없어 너는 내려가 몇 년 대로 시간이 없다 필멸자여 공중을 걸러야 되나 내가? 공중은 못 때리잖아 다음 공중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못 때릴 것 같은데 아예? 공중을 그냥 다 포기하고 아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공 확률 0%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이게 어떻게 쓰는 것 같지? 불안하군 아주 좋아 저거 벌린 다 문제 저거 벌린 아주 잘하니 알겠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 유물이 인간들의 손에 들어가게 할 순 없지 꿈을 떼고 있는 우와아 강하다 이게 다 완료된 거야 그럼? 이게 없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자 이건 생각엔 없습니다 어서 움직여야 한다 아 이거 못 막겠는데 딱 그냥 기꺼이 해주마자 다음은 지상 지상은 막아야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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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가 나이튼 안 먹고 왔냐? 상대 다 먹고 왔네 미친놈이 야 야 이루어지리라 무 오 폭 Shooting 훅하게 잡히마! 훅하게 잡히마! 넌 오늘 쉔터스 왕자 새로운 방어 택이 완성됐습니다 훅하게 잡히마! 훅하게 잡히마! 좋아 좋아 잘 막았어 조작 이 정도 됐어 먹고 오고 너는 일로 오고 너는 일로 오고 새로운 탑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하염 탑 하염 탑 마사지 하고 있네? 마사지 하고 있네? 와 지금 겁나 약해 저게 모든 아이템이었네 깨야 된다 업그라는 게 개 손해인데? 다은이 그렇지 와 진짜 약하다 이거 진짜 쓸게 못된다 이걸 내가 왜 만들었지? 개 쓰레기잖아 와 이거 차원이 다르네 바위탑이 진리였어 야 바위가 진리야 공중이 문제네 공중을 다 버려야 되나? 다 버려야 되나 공중을? 아이 공중 어떻게 막아? 아니 공중은 nic 이렇게 한 명이 지루는 다 버려야 되나? 이제 공중이 지루는 다 버려야 되나? 나 그럼 계속 막아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공중이 정리를 열어드려 너의 정리를 흘러가기 때문이여 다시 공중이 지키는 게 이제 공중이 지루는 게 어 빠르다 곤란한데? 좋아 잘 막았고 돈먹고 공중이다 엠퍼러 공중 두 번까지 칠 수 있네 앞에서 다 버려 아주 좋아 최대한 최대한 때려봐 불안하군 2도하기 3급 확산 대체 원하는게 뭡니까?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사원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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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씨 아우 잘 포갠다 이거거든 아이씨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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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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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죠 아 이거 조합 좋다 이게 답이었다 다음 비행까지 막고 그 뭐식이냐 그 죽음의 탐으로 공중을 다 죽일 수 있느냐인데 내 생각에 죽음의 탐으로 공중 죽이는 것이 말도 안되고 계속 가야될 것 같아 에너지 탐인데 공중자보다 까먹으려면 공중을 미리 봐뒀다가 한 마리로 더 잡아야 된다 내가 앞에 가서 지상은 이걸로 완벽하게 막아야되고 어휴 그렇지 그렇지 훌륭하다 훌륭하다 쭈욱 채우고 올라가 기꺼이 해주마 대체 원하는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낫지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하.. 시허가 완료 빌어야겠다 이것도 대기를 제발 대기를 빌어야겠다 이것도 1500 1000 다음 뭐야 다음이 비행선이야? 야 비행선 작업해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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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로 가서 일어서 때려 한 대라도 때려놔 야 이리와 아주 좋아 내가 되었나 저거 뭘요 그렇지 시간이 없다 빌멸자여 뭘 꿈을 떼고 있는가 저거 뭘요 쟤 죽냐? 홈 에어어어 뭐하냐 그만해 그만해 훌륭하군 기꺼이 해주마 에어어어 에어어 어 잘 뿌수는데? 생각할게 내 상을 깨고 잘 뿌잖아 내 반드시 복수하자 아 좋지 아 좋겠지 어 잘 뿌수네? 뭐지? 잘 뿌수잖아 뭐야 잘 뿌수네? 왜 잘 뿌수지?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멀요 뭘 하라고요? 어 좋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먹었네 엘프가 없냐 좋겠다 첫 라인은 잘 막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렇지 아유 잘 막는다 아유 잘 막아 어 겁나 잘 막아 뭐야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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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이 왔다 일로와 깔끔하게 막겠다 다음 다음 건물 뭐야 저 말새끼들 저 빠른 애들이잖아 아아 빠른 애들 안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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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오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시작되버렸다 뭘 꿈을 되고 있는 거냐 뭘 꿈을 되고 있는 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엘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어 와아 말도 안 돼 야 다음 공중이야 다음에서 막혀 공중도 유용하게 썼어야 되는데 아아 아 씨 미친 시방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여기다 해야되는데 우와 졌다 난 안되나봐 난 너무 어려워 난 못하겠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포기야 미리 작업을 좀 하면서 좀 규칙적으로 해야되나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거 틀어막는게 아니라 아아 나는 무리입니다 흠 너무 쉽다 뭘 꿈을 치고 있는가 욱수다 적이 처 onun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 어쩐네? 아니 으으으으 아으 못하겠다 처음부터 더 못해 아아 개 어려워 아아 열아홉 개 남았어 열아홉 개 공중이랑 다 골고루 막아야되는거 같은데 너무 바쁘다 가자 켈타스 한번 끊고 화장실 갔다와서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그만하고 아 뭐하는지야 이게